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나비에서 나비를 설치하고 나서 생기는 이 창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작성했던 글인데요 이 작성했던 글에서도 음 우분투 12.04 에서도 기본 입력기 나이부스에 한글 입력 문제가 있어서 나비를 설치했었는데요 그때도 나비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네 지금 똑같죠 거의 모습이 이런 창이 남게 돼서 어 많이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어 그냥 별도의 뭐 ppa 를 따로 뭐 추가한다는 듯이 뭐 이런 방법 없이도 이렇게 단순히 명령어를 통해서 네 이 패널 알림 위에 등록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우분투 13.10 에서는 네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육이 적혀있는 주소들은 어 제가 근데 블로그에 따로 적어 놓을 텐데요 네 이렇게 ppa 를 네 ppa 저장소를 따로 네 추가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주소에 bt 업데이트 주소에 업그레이드 지금 뭐 sudo apt get 업데이트 sudo apt get 업그레이드를 따로따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방금 전에 저처럼 아 이거 이름을 까먹었네요 아무튼간 이거 두개를 입력하시면 연달아서 명령어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y 를 눌러주면은 설치가 진행됩니다 자 이게 우분투에서 항상 이 한글 입력에 대한 게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부스 쪽에서 좀 더 지원이 잘 되면은 좋긴 좋을텐데 그런게 또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구요 네 이제 설치가 다 완료되었네요 자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 네 이 부분도 제 블로그에 이 명령어를 넣어드릴텐데요 자 유니티 패널에 어 이쪽 시 시 스트레이 네 그러니까 뭐 알림이 부분 이쪽 부분에 어 모든 것들을 다 표시 하겠다 라는 의미의 명령어 입니다 자 이제 로그아웃 하고서 로그인 하시면은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아웃을 통해